안녕하세요 잘 왔어요 와요 와요 빨리 들어와 와요 무대를 보고 난다고요 웃기게 봤는데요 여주인공 모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여주인공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한 분 한 분 개인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주인공 리더 예쁜 주인공 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인공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채니채니 네 맘을 낚아 채니 채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인공맨 채니 버퍼 무하입니다 무하 안녕하세요 여주인공의 탈색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조하입니다 난 좋아 많이 좋아해주세요 좋아할게요 네 네 네 데뷔고 왕자님으로 네둘이 쇼케이스하기로 하는데요 왕자님 무대하기 전에 쇼케이스하기로 차감 한번 들어보시 들어봐도 될까요? 일단은 일단은 너무너무 너무너무 아무래도 떨려요 처음 쇼케이스고 왕자님을 보여 드리는 자리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편한 지인분들과 가족분들이 와도 떨리는 건 없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주인공 생일 첫 쇼케이스잖아요 네 여러분 이 공간 그 어느 누구보다 너무 떨렸을텐데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왕자님 드디어 각종 음악 스타일에서 음원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쵸? 네 왕자님이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왕자님이라는 곡은 잠들어있는 공주님에게 원자님이 다가가 입을 벗어서 공주님이 눈을 뜬 생각과 기분을 표현한 곡으로 멜로디컬한 신트 사운드와 오케스트레이션 선율이 강의가 된 발랄한 댄스 장소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열심히 암기한 곡이었고요 자 모아는 어 언자님이란 법은 설렘이 폭발하는 곡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래를 들으니까 뮤직비디오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뮤직비디오 테레반성 혹시 에피소드 어떤가요? 네 아 제가 되게 벌레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쥐인데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다가 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쥐 있는 관계점으로 진짜 도망가는 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운동 신경이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이럴 때까지 재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그때 조화양 다음 씬 촬영을 해야 될 그런 차례였거든요 근데 도망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찾느라 감독님이랑 카드 부분들이랑 다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 촬영 날 당일에 예주 양이 예주 양이 많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미안해 일단 총 촬영을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을 했는데 첫 번째 촬영 날 때 제가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엄청 아팠는데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후렴구 쯤에 뮤직빅으로 이제 거울을 칠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 생각으로는 사장님 광고처럼 찍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왜 거울에 고구마를 그러고 놓았냐고 오시면서 그래서 같이 멤버들과 웃었던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한여름이었거든요 한여름이 근데 한여름이 저희 멤버들이 다 더위를 타기는 해요 하지만 더욱 더위에 취약한 멤버가 있는데 아 던데요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나고 이 거를 두 대나 맞고 그랬지만 여러분들 지금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집 따라가니시고 아프시고 더위로 오르셨던 뮤직비디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예 저도 너무 궁금한데 그럼 함께 뮤직비디오 감상하시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 기다려보겠습니다 함께 도와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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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